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도 무섭게 느껴지죠? 같이 살다 보면 세 중에 최고 순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순하다고요? 독수의 순해요? 적혀 allen 사이에 이런 거 보니 아시리 어떻게 적혀 하는지 희생할게요 네일 날이 있었을 때 네일 날 petits 네일 날 네일 날 그 이제 부러진 상태에서 늦게 발견이 된 거지. 다섯 마리가 다 다친 애들이 목숨엔 지장은 없는데 다시 자연을 못 돌아간다는. 앙커드시는 사무래요. 저 스쿱을 차지하기 위해서. 아아악! they need you no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... 포기 미야 아냐? 어깨 감사합니다.